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플레스트로 지도대 1.5만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에디콩십에 자기 극혼작 같은거 되어있는거 같군요 혼줌작이죠 혼줌작 아 9% 오닉스링 9% 보장 9셋을 유지하고 계시는군요 성배 88추업 6에 48 아 추업 좋은걸로 하셨구나 파푸니르 빅마운틴 그 아이템이로군요 5에 62 아 추업좋다 전체적으로 좀 오래한듯한 느낌이 들지요 4에 10이 추워 사카 5에 베서 만짝도 해놨고 아 15% 6에 39% 아 요런 시계템 세팅이 되어있나 보러니 L이 공식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요런 5에 55 12%에 공식 엠블렘 002 어 잘 모르겠으면 반말하는 사람 좀 자추방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반말하는 사람을 추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좀 됐나 아 오케이 아 유니온 한번 보도록 하지 아 아 4000 그럼 링크는 기본적으로 다 있겠군요 아 젠 백업도 다 되어있고 약간 오차가 좀 덜 되어있는 것 같군요 그쵸 어 한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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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씀하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아 네네 들립니다 아 아 어 티비 소리가 납니다 아 아 아 티비 오고있어 아 티비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아 모시모시 네네네 아 좋았습니다 어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저 수호가 수호를 그냥 무난하게 얼마나 스펙 가고 싶은데 아 네네 근데 여기서 보조를 보금으로 또 올리지 않으면 어 그 장신구비에다 불원적으로 돌았지 아 혹시 목소리 좀 크게 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네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호를 잘 갈랐는데 보조로 닿으면 뭐라구요 보조가 사실 보공이 모자라 모자른 것 같아서 아 아 보공이 모자라시다고요 아 보스를 가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수호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뭐가 부족한지 수호가 2패까지 한 10분 넘게 걸리거든요 네네 근데 3패에서 딜이 달리니까 컨트롤이 힘들어가지고 블레스턴은 아 여기서 그럼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군요 네네 돈 얼마 있습니까 돈은 네 무가급이기 때문에 모으면 됩니다 모으면 한 달 모으면 얼마 모입니까 한 달에 한 3천억 원 모을까요 3천억이요 30억이요 아 30억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많이 모으면 한 10억 정도 모은다는 거군요 맞습니까 네 그 정도면 모이죠 잘 모으면 아 오 오 아 데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17성 아이템을 들고 와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17성 아이가 아이가 이템을 새로 사라는 건가요 뭐라고요 템을 새로 사라는 건가요 어 그럼요 이템 계속 들고 가서 스타버스 할 순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돈도 못 받을 텐데 네네 그렇게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억이 들고 가기엔 나중에 손해보는 아이템들이라서 아 아 좀 무리하게 30%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장신구가 공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문신구에다가 호작하는 건 나쁘지 않나요 아 뭐라고요 장신구에다가 네 잠을 좀 다시 한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조금 올린다고 돈이 조금 올린다고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보조보다는 식필성 아이템이 훨씬 낫다는 건가요 아 보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보조가 너무 비싸가지고 블레스터는 세 줄짜리를 들고 와야 돼가지고 경배장이 있나요 지금 이건 스카니언데 안 들어가면서 모르겠는데 아 또 제가 이걸 또 확인해 달라는 거 맞습니까 아 안 들어가는 캐릭터를 굳이 받으셨군요 아니 그니까 많이 못 들어가는 캐릭터라 일단 아 그렇군요 정정 좋았습니다 아 30억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모으기만 하면 모을 수는 있어요 아 보조보기는 현재 올라와져 있는 게 어 군미가 당기는 아이템은 없군요 이게 근데 이 상태가 한 한 달께 우주경 상태라서 아 옛날에 블레스터하면은 쌍레전들이 100억 이랬었던 거 같은데 말이지 그니까요 아 어 이런 아이템도 괜찮지 야 아 아 아 팔리기가 최근에 팔린 게 59억짜리로군요 아 아 보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그런 게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아무래도 돈을 모아서 보조를 사든지 방 뭐야 방어구를 사든지 나온 거를 좀 하나씩 사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방어구를 하나씩 바꾸는 게 네 네 깔끔한 팀으로 좀 사 오는 게 나중에 팔 때도 좀 유용하기도 하고요 아 아 아 그런 식으로 간원소 아니면은 뭐 실질적으로는 유니온 같은 거 밖에 없지요 유니온을 어느 정도까지 그냥 6천까지 올려야 되나요 근데 아 보통 좀 할 거면은 6천까지지 네 네 어 거기서 더 올리면 크뎜 쪽으로 투자는 없나 이거야 어 크뎜이요 그래서 크뎜이죠 네네 크레이는 74%인데 100이 되는 겁니까 블레스터는 어 그 V 한번 누르면 100 되거든요 V 누르면 아 V 누르면 100으로 변합니까 아 그렇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 그 정도밖에는 실상으로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아 17성을 사라 그런가요 아 네네 실질적으로는 직작을 하기 싫다면은 템을 사 오는 수밖에 없지요 그거 17성 유니크 사나 보조 사나 비슷할 거 아닌가 아니다 스읍 17성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구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확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조가 그냥 나온 거를 먼저 사면 될 거 같은데요 어 지금 올라와 있는가요 아니요 아니요 돈을 모아서 내가 돈을 모았을 때 그 아이템을 살 수 있는 돈이 되면은 먼저 나온 거예요 아 17성이든 보조든 아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라든지 먼저 나온 쪽으로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비교적 어떻게 보면 카루타 쪽이 좀 더 싸잖아요 그죠 앱설보다 아 카루타 쪽으로 좀 좋은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나온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를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음 네 아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이제 아 저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네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